왜 불렀어? 급한 일이야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평생 불봐주겠다니 내가 미쳤지 무르기는 늦었으니까 적어도 똑부러지는 주인님이 되어달라고 왜 놀라고 그래? 넌 내 하나뿐인 주인님이잖아 주인님으로 불러달라고만 해봐 하루 3끼 제일 매운 고추만 먹여줄 테니까 다녀오셨어요 주인님? 으흑 역시 쪽팔려 오해하지 말아줄래? 싸움이 익숙해진 게 아니라 괜히 나 없을 때 사고 날까 봐 가는 거거든? 얼굴이 불 따니 무슨 소리야? 이건 맞아 요리할 때 불 쓰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주인님이든 너라고 부르든 상관없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널 더 많이 좋아하면 되는 거지 빨래 돕는 김에 네 옷도 같이 빨았어 올이 살짝 나가긴 했는데 그냥 와일드한 패션이라고 생각해 나 없어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기다 뭐, 뭐, 네가 걱정할 만큼 약골은 아니라고 위, 위로받을 만큼 풀 적진 않았어? 평생 돌봐주겠다니 너만 내가 미쳤지 모르기는 늦었으니까 적어도 똑부러지는 주인님이 되어달라고 왜, 왜, 왜 놀라고 그래? 넌 내 하나뿐인 주인님이잖아 지금 간다구 으아악 샷 이거나 먹어 얌전히 있으라고 샷 으아악 샷 딱 쓸어버리겠어 딱 쓸어버리겠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으아악 으아악 창피하게 으아악